안녕하세요. 저는 그리스에요. 오늘은 영어성경 이야기를 읽어볼건데요. 오늘의 제목은 Coming Home 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것이 어떻게 되었죠? 뭐지? 예수님이 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랬어요. 근데 음 어 음 어 이제 읽고 있어요? 예수님의 하나님의 메뉴를 알려드렸어요? 음 음 음 음 아, 작은 아들이 재산이 달라서 떨렸대요. 그래서 재산에 반을 줬대요. 아, 작은 아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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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산에 반을 줬대요. 그래서 걔가 배고파가지고 돼지 뭐지 음식이라도 먹고 싶어 할께요. 한번 더 해볼께요. 뭐지? 뭐지? 도와주는 사람도 나보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아빠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. 그러면 자기래 도와주는 사람도 좀 이따お願い 했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고 아빠가 보자마자 달려가면서 많이 걱정했다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효자 어 뭐지? 반지랑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기가 잊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로즈 더 나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짓도를 했어요 왜 로즈 아빠의 돈을 가져가서 다 쓰고 왜 걔네 파티를 열어주냐고 하면서 자기는 일했는데 아무것도 안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 살고있어요 그는 그냥 내nite 있었고 지금 이 살고있고 지금 우리 그는 뭔데요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께 다 넣어버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응 하고 뭐지 응 가고 뭐지? 걔는 잊어버렸다 다시 찾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. 저거는 잊어버렸다. 네 오늘은 액티비티 한대 액티비티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액티비티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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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어요